다음 소식입니다. 충남도가 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합니다.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.0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. 먼저 금산읍 상옥지구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4천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. 입주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미혼 청년 등입니다. 임대료는 지역의 임대주택 시세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며 금산의 경우 70제곱미터 기준 보증금 6천만원에 월 12만원입니다. 입주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절반을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전액 지원해줍니다.